마르세유의 외광마을 레구드 자그마한 언덕 위 파스텔톤 집들과 소박한 배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프랑스 어촌 마을이다 한편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을 찾았다 마을 앞 바다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작은 식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란다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바로 마르세유 영혼의 음식이라는 부야베스다 아버지에게 부야베스를 배웠다는 식당주인 레브르는 부야베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인다 과거 어부들이 팔고 남은 생선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요리 부야베스엔 많은 종류의 생선이 들어간다고 한다 로즈마리, 샤프란, 화이트와인 등을 넣은 라미네이드 소스에 재운 생선들은 투명한 주황빛을 띈다 미리 만들어둔 생선 육수에 넣고 한참을 익혀내는데 팔팔 끓이고 다시 낮은 불로 끓인다라는 부야베스의 원래 말듯이 이해가 간다 레브르가 익힌 생선을 들고 와 손수 손질까지 해준다 과거 가난한 어부의 끼니였던 음식이 지금은 세계 3대 스프라고 불릴 만큼 고가의 진미로 변한 모습이다 부야베스를 먹는 방법은 조금 특이하다 바게트 빵에 마늘을 갈고 루예라는 소스를 듬뿍 바른 후 치즈를 얹어 부야베스 스프에 적셔 먹는다 왜 굳이 이리 요란하게 먹어야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한입 오묘하지만 입속을 꽉 채우는 맛이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바다 풍경과 바다 음식을 동시에 즐기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뭐요? 우리 꼼꼼고 있어요 우리 꼼꼼하고 facing 아버지 전체 한국도 가슴을 보여줬다 그래서 계속 인식은 연방을 보여줬다 이 배 hunters 세운을 받은 법식으로 아기보다는 것이 고통다 rete 대화를 빨리 달려아 내 수석을 만들때에 저의 풍경을 파티니아 그리고 다른 복식과 경우도 마르세유 어부들의 인생과도 같은 맛이라는 부야베스, 프로방스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